핵팀 3명 핵팀 3명인데 오른쪽에 누구 있어?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이상한데 의심하고 일단 죽였어요 쟤 왜 가만히 있어? 바로 킬? 적응여보다 저거 뭐냐 잠수 핵이다 해 왔다 이거 맞추잖아 좀 버리세요 아 핵 와 이걸 맞추잖아 차도 맞추네요 공격했나 봐 대캠 좀 볼게요 계속 2등이네요 우리 2등 어떻게 됐어 킬캠 좀 볼게요 어디 있었나 원래 차탱을 못 잡지 않나? 차탱을 잡네 와 핵 개새끼 핵핵 긴장고 쓰나 보네요 여기서 안전 조용히 가는데 아 차에서 쏘네 차 타고 오네요 와 뭐 차에 차에 앉아서 쏴 와 차에 앉아서 쏴